활발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본 규시와 주거쿠 중국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8일 선상강수대가 발생한 시만해연 내에서는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이즈모시의 강에 자동차가 수동대 잠수부들이 구출을 위해 강물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차량은 인양되었으나 남성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폭우의 영향으로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매표소 앞에는 신칸센 환불 문제로 50m가량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로 긴 줄이 서져 있습니다. 산여 신칸센은 히로시마역과 고쿠라역 사이에서 양 4시 한 반 동안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7일 내리기 시작해 어제 9일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우베시 225mm, 시모노세키시 218.5mm를 기록했습니다. 야마구치여는 시모노세키시, 미우시, 산요노다시 등의 토사제의 경계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산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으며 물이 도로 쪽으로 나와 침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모노세키 시내를 기자가 취재를 해봤는데 시내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사키 카즈마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앞을 내다보는 것도 좀처럼 어려울 것 같은 그만큼 심한 폭우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마을 중심을 달리는 도로인데 본이 많은 양의 빗물로 도로 가장자리가 강처럼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후쿠오카연 히가시미네무라는 이 지역의 흙의 장점으로 인하여 약 400년 전부터 도자기 제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자가 가마터 한 곳을 방문해봤는데 가마터와 돌담 모두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이뮤에게 다기를 바치는 가마모토로서 이코상전의 기술을 계승해온 다카토리 야키 종가집 역시 폭우에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종가집의 설명은 가마를 보여주면서 이곳 옆에서 토사가 흘러들어 가마가 쌓이지 않았으며 도자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마와 대대로 사용되던 공구 등이 부서져 지금도 일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접한 아사쿠라시에서도 폭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월 하순부터 9월까지 개최되어 치쿠고강의 여름의 폭물시로 되어 있는 우카이. 그 기원은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수이시는 대대로 내려오는 우장우수의 가문의 6대째 우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미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반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6년 전 폭우로 9척이던 옥형선 중 2척이 유실됐으며 그 후에도 종종 폭우가 쏟아져서 현재는 절반 이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불어나버려서 폭우만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Slide 아멘